네! 젊은 폐기로 신속 정확한 팩트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인턴 기자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귀포는 주황색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국민 비타민 서귀포 감귤입니다. 새콤달콤한 맛일 품인 겨울철 대표 과일 감귤을 직접 따보고 올해 서귀포 감귤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PD님, 제주도 전역에서 감귤을 재배하고 있지만 서귀포 감귤이 유독 맛있는 거 왜 때문인지 아시나요? 서귀포 감귤이 유독 맛있는 이유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꽃이 필 때 봄의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1도 이상 높기 때문에 그래서 밀가면 꽃 필 때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비교적 화산재의 영향을 덜 받은 서귀포 지역의 토양이 감귤 나무에게 더 좋고 서귀포의 따뜻한 기후 역시 감귤의 당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PD님, 감귤 까는 방법으로 제주 사람과 육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PD님 감귤 어떻게 까세요? 저는 감귤을 깔 때 말름말랑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농장에 계신 분들께도 부탁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귤에는 특히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온주밀감 100g 기준으로 제주 감귤에는 흑립사과의 약 20배 단감의 2배가량이나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귤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은 피로의 원인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몸속의 노폐물 배출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부산피질 호르몬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인인비타민 서귀포 감귤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한 지금 이때 서귀포 감귤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피디님,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응! 맛있는 서귀포 감귤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010... 감귤을 찾아주세요! 아니 그런 거 안 돼요! 고맙습니다!